어? 가시오다! 어? 가시오다! 어? 가시오다! 어? 부편 측장님! 굿모닝입니다! 아! 왜 그러세요? 어? 신호 바뀐다! 뛰어요! 빨리 뛰어요! 빨간불에 걸릴 뻔했다 그쵸? 아 맞다! 오늘 표지 촬영 끝나고 저녁에 뭐 사드릴까요? 너무 비싼 건 좀 그렇고 아니다! 유리값 100만원 까주셨으니까 비싼 것도 오케이! 그리고 저 이 번호에 이름 실렸어요 전화 온 거 같은데? 아 그럼 통화하고 오세요! 먼저 갈게요! 우선, 갈게요! 오세요! 오세요, 고맙습니다!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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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